발송자가 카카오팀으로 돼 있는 메일입니다. 비정상적인 로그인 시도를 감지했다며 카카오 측으로 상담을 요청하란 내용이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안내된 로그인 안전센터 채널을 검색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란 말에 번호를 보내자 이번엔 카카오톡 비밀번호를 요청했습니다. 순간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어 전혀 다른 답을 하자 조롱과 함께 욕설이 돌아왔습니다. 피해자는 A씨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도 안 돼 이 계정을 추가한 사람은 68명에 달했습니다. 카카오 측은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문제의 계정들을 즉각 삭제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한계는 분명해 보입니다. 삭제됐다는 계정을 확인해보니 비슷한 이름으로 버젓이 다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상담을 받는 척 말을 걸었는데 역시나 비밀번호를 요구합니다. 기자라는 신분을 밝히자 폭언을 내뱉습니다. 자칫 교묘한 피싱 사기에 당하는 순간 개인정보 노출과 함께 친구로 등록된 지인들까지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SBS 박지현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